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2016년 5월 23일 현재 시간 14시 29분입니다. 전면에 보이시는 것이 보호수입니다. 춘천시 나무로서 고위 번호 춘천 강원춘천3 그리고 주목의 주목입니다. 그래서 지정일을 82년 11월 13일 날 되고 수령이 무려 530년 된 나무입니다. 그래서 이곳의 위치는 춘천시 북산면 청평리 산 189-2번지고 수고 즉 높이가 9m 풍치목으로 나무둘레가 135m 되는 곳입니다. 여기가 전면에 보이시는 것은 극락보전입니다. 그리고 자세히 좀 보시면 여기 다람쥐 두 마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있는 모습이 매우 아름답습니다. 그래서 이곳 절가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들인데 오늘 와서 좋은 구경을 한번 해놓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이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 청평사 전내 뒤편이고 이곳은 이제 전면 현판에 보이시는 것처럼 극락보전입니다. 저희는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주목이 약 500년 된 것을 보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. 실제적으로 다녀보면 오늘 이와 같은 주목을 보고 저희가 좋은 감상을 하고 계속 탐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